태형그룹이 태형건설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추진해온 골프장 매각 작업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우선 협상자인 고려시멘트가 제시한 인수 가격과 태형 측이 제시한 희망 가격 간 격차가 워낙 커서 결국 매각이 불발됐는데요. 태형그룹 측은 다른 인수 희망자를 찾겠다는 입장이나 매각가를 낮추지 않는 한 다른 인수 희망자를 찾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또, 오너일가가 골프장 매각을 피하기 위해 매각이 불가능한 수준의 인수가를 요구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델리 단독 앵커 리포트입니다. 태형그룹은 레저 관광 계열사인 블루원이 운영하는 루나XCC와 디아너스CC 매각을 위해 고려시멘트와 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가격 차이를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블루원 골프장 매각은 지난해 12월 태형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며 제출한 자구 계획 중 하나. 협상이 엎어진 것은 매도와 매수, 희망 가격 격차가 워낙 컸던 탓입니다. 태형그룹이 두 골프장 인수 가격으로 제시한 금액은 4,500억 원, 반면 고려시멘트 측은 약 2천억 원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려시멘트는 강동그룹의 계열사로 골프 사업을 영위해 왔습니다. 지난달 현대 자산운용으로부터 전북 김제시에 위치한 김제 스파힐스CC를 인수하는 등 강동그룹이 골프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태형 측이 매몰로 내놓은 골프장 인수전에 뛰어든 겁니다. 루나이스CC는 지난해 3월 한국투자증권과 태형건설이 공동으로 조성한 펀드 출자금의 담보로 잡혀있고 디아너스CC의 경우 약 2천억 원의 회원금 보증금과 500억 원의 차익금이 부채로 잡혀있습니다. M&A 업계에서는 태형그룹 측이 사실상 매각이 불가능한 금액을 제시했다고 지적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종료 이후 골프장 투자 가치가 낮아지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호황을 누렸던 골프 업계는 최근 해외 골프 여행이 늘고 팬데믹 당시 오른 그린피 탓에 수요가 급감하면서 성장세가 둔화했습니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골프장 내장객은 4,772만여 명으로 1년 전보다 무려 286만 명이 줄었습니다. 골프장 수익성이 악화하면서 현재 M&A 시장에 나온 골프장 매물만 15곳에 달합니다. 게다가 루나스CC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약 50억 원. 심지어 디아너스CC는 적자인 상황. 태형그룹은 다른 인수 희망자를 찾겠다는 입장이나 매각가를 낮추지 않는 한 다른 인수자를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비 업계 관계자는 최근 골프장 매물이 쏟아지고 있으나 매수자는 많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매수자와 매도자 시각 차이가 커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태형은 두 골프장을 한 번에 매각하기 어렵다면 개별 매각이나 자산 유동화 등을 통해 자금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매각 협상이 결렬된 배경에는 윤세영 창업회장의 자녀인 윤재현 블루원 대표가 매각에 소극적인 탓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블루원은 윤재현 대표가 경영을 맡고 있으며 태형그룹의 지주사인 피와이 홀딩스를 포함해 특수 관계인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 윤 대표 지분은 10.4%입니다. 지난해 12월 태형그룹이 태형 인더스트리를 콜버그 크레비스 로버치에 매각했을 때도 윤재현 대표 몫인 513억 원을 제외한 1,549억 원만 태형건설에 납입한 것도 윤 대표가 오너 일가이기는 하지만 태형그룹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매각 결렬로 인해 태형건설의 워크아웃 재무 개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태형건설은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자본 잠식 상태로 지난달 14일부터 주식 매매 거래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산업은행과 실사 회계법인이 3개월에 걸쳐 발현한 태형건설 기업 개선 계획은 오는 30일 개최 예정인 금융채권자협의회에서 결의를 통해 확정됩니다. 이데일리 TV 문다희입니다.